닌의 외로 못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살기를 원하시죠? 잘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가장 잘 사는 길, 열매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작을 요나 이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비둘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 컴퓨터 성경 같은 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에 나옵니다 노화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물이 줄어들었나 안 줄어들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리잖아요 8장 8절을 보니까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했다 그랬더니 11절을 보니까 돌아왔는데 입에 감남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판단했죠?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었다 그건 뭐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역할 그래서 비둘기가 뜻하는 건 뭐냐? 굳이 메타포, 은유로 설명한다고 하면 구원의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 그게 비둘기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복음 전달자 이게 비둘기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 요나하고 똑같은 이름 뜻이 요한이거든요 요한, 요한도 비둘기입니다 요한 복음 보면 메시지가 이 말씀 증거한 이유가 뭐랬어요? 이거 믿고 구원받기 위함이다 그러잖아요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요한도 목적이 뭐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한 것 그래서 참 의미가 상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나가 비둘기잖아요 만약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비둘기가 진짜 방주 밖으로 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으로 가라, 이스라엘만 잊지 말고 이방으로 가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 어디로 가라고요? 니누에로 가라 거기서 니누에의 구원받은 소식들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겠죠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겁도 없이 애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름이 요한인 사람들은 그냥 살면 안 돼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사로 살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요나인데 이름은 비둘기인데 복음 전파자인데 사명자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름은 요나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과 뜻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러보암 이세 왕하고 일치가 되고 하나님과 목표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왕하고 목표가 일치가 되니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사색을 한번 해보자고요 도대체 왜 니누에로 못 갔나? 불순종했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요나의 들켜버린 생각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니누에로 못 간 이유 첫째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간 거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얼 크리차는 이념적일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뒷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 예수님이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념적이 돼요 신앙적이 돼야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념일을 할지라도 그걸 따라가 따라가다가도 아닌 건 아니라 그래서 대부분 아무리 좋은 이념도 한 70% 정도는 맞지만 30%는 엉터리 아닌가?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얼 크리차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뒷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팀켈러 말이 맞다니까요 진짜 크리찬들은 이념적일 수 없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너무 이념적인 사람들 보면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닌 거라고요 아닌 거 꿈이 너무 많으면 반영한다 그랬죠 내 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게 우리 꿈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뜻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 뒷전으로 갈 수 없다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요나는 너무 자기 뜻이 많아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강대국 되기를 원하고 원수나라를 망하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누에 못 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사명 저버리는 이유 내 뜻이 강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 그거 절대 리얼 크리시안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책임한 거죠 뭐 많은데 뭐 비시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셋이 있었다고 그랬죠? 요나, 호세야, 아모스 뭐 굳이 내가 가 뭐 이런 거죠 굳이 내가 갈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그런 거죠 맨날 호세야 있잖아요 호세야 호세야 뭐 그러지 않아도 부인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겨라 가라 그러세요 성겨라 지금 사는 것도 힘든데 성겨라 가라 그러세요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만 성겨라 너 나가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나는 뭐 문제가 많아 너 여유 있잖아 그런 게 요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도 있잖아 아모스도 저거 뽕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고 평시도 출신이고 깡다고도 좋고 저런 사람이 가야지 그래서 안 가는 거잖아요 우리 신해선 언약의 세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보물이다 그렇죠? 세굴라 내가 보배다 스페셜 트레저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리 놓기 잘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거룩한 백성이 쓰임받는 거죠 출전하는 거 그런데 쓰임받지 못해요 쓰겠다 그러면 맨날 도망치고 안 하고 이거는 기질인인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쪽 북쪽 에브라임이 대표적이거든요 사사기 기억나시죠? 전쟁터 오라 그러면 이 핑계 잡힌 게 되고 안 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공치사 할 때 또는 농공행상 할 때 상 받을 때 그때만 와가지고 낄라 그래요 그래서 10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화를 가졌으나 힘 줬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얘네들은 안 싸워요 이런 기질이 참 피는 못 썩여 에브라임 지파의 그런 속성들이 속성들이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말로는 다 알아요 간다 한다 다 해서 그냥 예봉은 피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슬쩍 빠져버려 누가 아냐 나는 명분도 없고 신리도 취하고 세상에서 재락한 게 명분도 취하고 신리도 취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희생하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축복으로 넘치는 거지 이게 요나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좀 깨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그랬냐면 이거 뭘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나 같은 사람은 긍정에너지가 넘치잖아요 샬롯 메시지하고 안망한다 그러고 된다 그러고 우리 강대국 된다 그러고 의욕이 넘치고 이거 나한테 적용할 때는 기복신앙이 되고 좀 문제가 되지만 이걸 섬기는 데 적용하면 되게 밝은 에너지가 되거든요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약간 좀 별로 좋은 크리찬이 아니었어 좀 삐딱하고 좀 세속적이고 이랬다고요 이런 사람이 성교지에 말레이자에 갔던 이게 밝은 에너지가 발휘가 되더라고 긍정적이고 한국에 있을 때는 사치인데 거기 갔던 세이른댐이야 여기 와서 노는 애들이었는데 가니까 그게 은사야 뭔지 몰라요 여기서 춤춘다 그러면 이상하게 보잖아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러는데 거기서 춤을 추면 아름다워요 그게 복음 증거가 되고 다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보낸 게 아니고 암모스 보낸 게 아니고 요나 네가 가야 되겠어 너 같은 밝은 에너지가 니누엔 꼭 필요해 근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내 약점까지도 하나님께서 위치를 바꿔주거든요 위치를 바꿔주면 그게 은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능력이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순정하고 가십시오 그냥 엉뚱한 데 있어서 죄 짓지 말고 똑같은 것도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나 하나쯤 빠져도 된다 이런 생각 이게 문제가 되죠 세 번째는 안전 문제예요 사실 이게 진짜인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운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누엔은 적진 아니에요 적진 그리고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민족인지 알죠 사마리아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명해야 되라고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겁탈하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아수르 민족같이 잔인한 민족이 없어요 나오면서 보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나오면서 보면 악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별명이 피해성이야 피해성 캐슬 오브 블러드 그런 데라고요 그러니까 쫄지 자기도 가서 말씀 증거하다가 잡혀가면 죽을 수 있죠 내가 볼 때 끌려가서 죽을 가능성이 99%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안 가는 건데 포장은 잘하지 또 하나 만에 하나 1% 확률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다 그러면 또 좋겠나 적진에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용서받고 부흥을 일으켰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 나라 가가지고 잘 됐다 너는 이적 행위했어 그래서 또 어려움 당하겠죠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가도 죽고 돌아와도 죽는다 그러니까 뭐죠 살 길은 도망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하신 게 있으니까 부르신 거거든요 믿고 가는 건데 그래서 신앙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용기가 필요한 거고 치사하면 안 돼요 치사한 인생 살지 마십시오 용기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인데 왜 안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는 게 용기라고 그게 믿음의 용기거든요 하나님 믿고 두려워도 하는 거예요 치사하면 뭐죠 온갖 포장 다 하고 꾸미고 도망치는 거죠 어차피 한 번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치사하게 살지는 않겠다 용기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들로 가면요 왜 잘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목표가 같잖아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잖아요 하나님과 위치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되겠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까 표떼를 향하여 계속 부르면서 사도마을이 그 열심 가지고 살았지만 망친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목표가 가져졌을 때 같아졌을 때 옛날 거 다 버리고 배설물여기고 해로여기고 그다음에 인생이 되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대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킨 내 생각 뭘 들켰죠 하나님의 뜻 말로만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런데 내 뜻으로 살기를 원하고 굳이 내가 해야 되냐 험한 건 네가 하고 편한 건 내가 하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며 대만 성교같이 험한 데는 네가 가고 말레이시아 성교같이 호텔에서 자는 건 내가 가고 그래서 악해 사람들께서 대만 성교 간 사람들만 뽑아서 말레이시아 성교 가야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위험해 이런 거죠 위험해 위험한 데는 네가 가고 난 안 가 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오늘 해답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이걸 놔두겠어요 그렇죠 이거 올바른 사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사명대로 살지 않으면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는데 자기만 몰라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을 주셔요 폭풍 그래서 요나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돌이라고 했죠 가돌 크다 그렇죠 크다 여기도 또 큰 바람 큰 폭풍 이런 게 나오네 큰 성읍 니누에 계속 크다가 나와요 그런데 큰 폭풍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면 가돌바람이죠 바닷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니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도 가돌 큰 폭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살폈했죠 요빠라는데 지금으로 보면 요빠라는 어디냐면 테라비브예요 테라비브 이스라엘의 행정수도 있죠 테라비브 거기가 요빠라인데 요빠라에서 베드로도 환상도 보고 그랬잖아요 요빠라 요빠라가 거기인데 항구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 항구 요빠라 거기서 배 타고 갈 때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다시스러 가는 배를 마침 만났다 그런 얘기 나오죠 왜 잘 풀리죠? 마귀가 도와줘서 이건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래서 잘 풀리고 안 풀리는 걸 가지고 내가 제대로 가는지를 판단하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형통도 있어 큰 폭풍 만났습니다 어려움이죠 왜 그랬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건 뭐죠? 크리찰의 고난 또는 의인의 고난 택한 받은 백성의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환경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잘 풀리고 안 풀리고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걸 하면 여러분 인생 속아요 위치로 평가해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되냐 말씀 안에 있나 예수 안에 있나 지금도 혹시 너무 잘 풀리고 있는데 평안하고 돈도 잘 벌고 뭐 하느님 하다 잘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말씀만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약간 비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니면 큰 풍랑으로 돌아올래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풍랑이고 아니면 버리면 계속 평탄하다 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 주신다는 거예요 큰 풍랑 돌아오도록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풍랑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보호해 주시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상하잖아요 풍랑 맞아 뒤졌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일정에서 끝나겠네 불순정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죠 풍랑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2장 보니까 또 물고기를 통해서 또 죽지는 않잖아요 여태간에 보호해 주신다 그럼 우리는요 이렇게 불순정하다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로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우리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순정할 때도 있고 심지어 불순정할 때도 있어요 위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살려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반응이 뭐가 돼야 돼요?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명의 자리를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 너무 멋져 감사를 해 풍랑 중에 도와주시면 그냥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또 간증하고 다니고 막 그래요 흐려 있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셨다고 그거 아니지 않아요? 여기서 요나가 풍랑 중에 사려졌다 그러면 감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감사가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는 거죠 죄개가 뭐예요? 위치 변경이라니까요 위치 변경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나는 저기가 있는 거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변경시키고 위치를 변경시키고 태도를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신혜산 언정에서 나왔지만 출입기 19장 사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너희를 업어서 키운지 알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32장에 나오잖아요 독수리가 새끼 날개 만드는 방법 나오죠 신명기 32장 11절 보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새끼 키우다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려서 밀어버린대 떨어뜨리는 거죠 보통 2천 며칠 정도 되는 산에다가 둥지를 튼대요 그리고 둥지가 2m 50cm 되게 커요 둥지도 독수리가 크잖아요 큰 놈이니까 둥지도 크겠지 원래 등치 큰 놈은 침대도 커요 그런 거죠 뿌띠는 또 침대도 뿌띠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독수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둥지가 되게 크대요 잘하면 막 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왜 밀죠? 날개 만들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날 수 있는 독수리 있어요? 새끼 독수리? 떨어지겠죠 그러면 독수리가 날라와서 받아준대 그거를 또 떨어뜨리면 받아주고 그런데 이 새끼 독수리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나는 엄마를 믿어 엄마는 반드시 나를 잡아줄 거야 떨어지면 그냥 눈 딱 감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주여 살려 주 없어서 믿습니다 그런데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줘요 그럼 감사해요 할렐루야 계속 그거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미 독수리 속 터지지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또라이가 다 있어 오늘 이지인 특송을 하는데 재밌더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좀 일찍 와서 거기 돌아봤거든 그런데 찬양 연습을 안 하고 기도만 해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믿음 좋은 새끼 독수리 하냐? 노래 잘했나 그거? 잘한 거 모르자면 되게 평범했어 노래 연습을 해야지 그렇죠? 노래하려면 노래 연습을 해야지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가보니까 반은 기도만 하고 있어 이상하더라고 괜찮아요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하여튼 그래 이상하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날개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노래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 원하는 모습은 뭐였어요? 떨어뜨리면 못 날들여도 날개짓을 해야지 퍼덕퍼덕 그럼 잡아주지요 맞아요 또 퍼덕퍼덕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날개 근육이 생겨서 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엄연히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요나 같은 사람들 어려운 것 같아요 불순종해서 풍랑 주면 건져주신다니까 분명히 거기서는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가 일순위가 아니에요 위치 변경, 행동 변경이 일순위지 돌이킴이에요 돌이킴 그래서 이번 특세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이번에는 감사 안 해도 괜찮아요 행동이 변화돼야 돼요 태도가 변화돼야 돼요 위치가 변화돼야 된다고 그게 회계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회계는 행동 방향 바뀌는 거 아니에요 뉴털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도 제목이에요 고성 성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본인 이름, 부부 이름 애가 셋인데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썼어요 고성 성교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갑자기 제가 아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네, 기도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침묵을 두고 그냥 가면 됩니다 아파서 병원 가듯 우리 아프면 병원 안 가요? 그냥 뭘 생각하래? 그냥 가면 되는 거죠 고성 성교 가는 게 뭘 기도할 일이야? 그냥 가면 되는 일이지? 아닌가? 그렇더니 이분이 말귀를 안 하더러 네, 아파서 병원 가듯 크크크크크 여덟 개쯤 해놓고 수혜를 받으러 가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모티콘이 얼마나 비굴한지 굽신굽신, 헤헤 이런 이모티콘을 올려놨는데 강하고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후렴한 분이에요 이제 정신 차린 거죠 아니, 고성 성교 가는데 뭐 기도가 필요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기도는 뭐를 필요한 거죠? 마귀의 대접과 핍박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가 돼야 되지 가는 게 뭐 기도가 필요하냐고 이제 똑같은 패턴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장난한다고 기도 갖고 장난하고 감사 갖고 장난하고 요나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풍랑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도 사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대가를 치르면서 풍랑 일으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에버랜드 보니까 인공 파도 일으키는데 돈 엄청 든다고 그러더라고 전기값도 엄청 들고 파도 있죠, 그거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도 있어 인공 파도가 있어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하루에 얼마 든다고 내가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이 지중해를 뒤집을 때 얼마나 돈이 만들겠어 하나님 돈이 많으시니까 문제라고 붙지만 그러니까 이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요나하나 변화시키겠다고 그런데 기껏해서 이 엄청난 파도와 이 엄청난 풍랑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시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그게 목적이에요 날개짓도 안 하고 뚝뚝 떨어져 통닭 같은 새끼 독수리랑 똑같은 거지 내가 지금 그게 목표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좋아야 돼요 지금 너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고 날개짓 하라고 해 날개짓 그리고 돌이키라고 사명으로 돌이키라고 너 비둘기잖아 복음의 전파자가 돼야지 구원의 복도 도식을 알리는 자가 돼야지 다시 써 아니고 니누에 가야지 그게 해결책 아니에요 그거 못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멍청해가지고 또 고난당하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 모닥불 피고 고기 구멍는 거예요 거기가 거기 위액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냄새나겠어 그러지 않아서 생선 비린다는데 속은 더 나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위장이나 대장 내시경한 분빙을 빼가지고 한번 맛타게 해줄까? 죽을 곳에 거기 3박 4일 있었으니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하여튼간에 어렵겠죠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적어도 난크리찬들은요 불신자들은 수행이래 돼요 수행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성이죠 최선을 다해요 자기신 부르고 근데 그건 뭐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타까움이겠지 그냥 치성으로 자기신 부르고 또 희생도 해요 자기 짐 다 버려 짐을 버릴 정도니까 희생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도요 희생할 줄 알아요 5절을 보시면 사공대에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라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니까 상식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요나 이건 뭐야 그래서 선장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잠이 오니? 그러잖아 자는 자의 어찌이냐 말이 어려워 우리 시간에 잠이 오니? 네가 지금 이 시국에 잠이 오니? 우리 크리스찬이 향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 시국에 잠이 오니? 찰악에서부터는 다 뭐하고 계시냐고 다 잠이 오니 지금? 저기 잠이 와? 묻고 있는 거예요 너 뭐 하나님 믿는다면 잠이 오니? 에베스 5장 14절에서 보세요 잠자란 자에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세상 죽었다며 쿰 하고 일어나라 그리스께서 너에게 빚 주시는 이라 그냥 일어나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라 잠이 오니? 교회가 세상을 깨워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깨운다 그러잖아요 괜찮아요 뭐 난 이건 무조건 나쁘다 생각도 안 해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뭐 세상이 교회를 깨울 수도 있지 깨우기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답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치성을 다하고 뭐 이렇게 희생하고 그래도 답은 없잖아 헛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왜 중요하는지 알아요? 우린 정신 차리면 힘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오고 답이 있어요 구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차려도 답이 없어 그런 얘기 몰라요 우리는 사자고 세상은 토끼잖아 토끼는 인상 써도 안 무섭죠 사자는 웃어도 무서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토끼예요? 혼자 인상 쓰고 별 짓 다 해봐 안 무서워 사자를 미소 지어도 무서워 우리 사자거든요 정신 차려야지 세상을 깨워야지 원래 우리가 우리로 인해서 세상에 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너로 인해서 복받는다고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때요? 너로 인해서 지금 풍랑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야지 여러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왕같은 세상이잖아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들어갔어요 크리스찬이 야 너 때문에 살아나 그래야지 너 때문에 짜증나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회사가 평탄했는데 여러분 하나 들어가가지고 풍랑이 맨날 잃어 여러분이 시집가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논평이 쳐 옛날까지 평탄했는데 하여튼 개만 들어오면 풍랑이 잃어 집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뭐 이상한 데로 가고 너 때문에 살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풍랑 두 군데 나오죠 사도경제 27장 유라교라 강풍이 유라교라 강풍 다 밥해 와 그래서 먹고 그래서 먹고 먹으려고 했더니 잠깐 기도하고 그래서 축사하고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기도하고 축도도 했겠지 그리고 먹고 그래서 풍랑 가운데 276명의 배가 예배당이 됐어요 예배당이 이게 크리스찬이 할 일이죠 그 한 사람이 바울이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죠 바울이 급에 있었기 때문에 다 산 거예요 바울 없었으면 죽었겠죠 반대잖아요 요나 때문에 풍랑이 잃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차려야 나라가 산다니까요 우리가 정치 차려야 회사가 살고 여러분 하나가 정치 차려면 여러분 학교가 명문 학교돼 이상하게 입학할 땐 좋은 학교돼 졸업할 땐 이상한 학교가 됐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왕같은 제 생각 불렀더니 농평이 치고 축이나 추러 다니고 죄나 짓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 꼴 되지 정치 차리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인성은 사명 발견하고 사명들은 사는 것입니다 잠깐 불순정하면 내 뜻 우선하고 굳이 내가 해야 될까 위험해서 안 가 이런 온갖 핑계 다 대다가 무너지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시죠 통랑 주시고 부르셔요 그때 뭐 감사하고 기도 이런 걸로 포장하려고 그러지 말고 위치 변경하십시오 한마디로 얘기해서 행동 변화에요 행동 변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쿰하고 일어서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깃발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승리하는 하나님 정대결을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하겠습니다 358장 잘 부탁드립니다 2라운드